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12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이 법의 이름 법명이라 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국토계획법 이렇게 합시다. 이 법을 체크해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법은 가장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제전목적이 있는데 제전목적은 통과하고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총 21개가 나온대 이건 본시험에서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간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용어의 정의를 좀 꼼꼼하게 이해하고 머리에 따두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좀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래서 정의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계획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에 개발 아니면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국토인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니까 토지 이용계획 그래요. 이런 토지 이용계획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 계획도 위하여가 있어요.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는데 상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가계획이라는 게 상위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도시군계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것들 다 행정체에서 수립하니까 행정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는 공간이 토지니까 토지용계획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계획이 어떤 의미의 계획인가 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적을 이루게 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역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라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주로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적을 이루게 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기기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장소에서 광역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 광역도식은 하위기임으로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도록 기재받습니다. 광역도식이 무엇이냐? 광역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국토 내에는 아까 여러 개의 17개의 시도인 광역자산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기초자산체가 있다고 했죠? 이때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그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거치는 시설인 광역시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공동을 이용하는 그런 광역시설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권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권역을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는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될 때 서울특별시, 인천, 왕시, 경기도는 사실상 이 지하철로 그 공간이 싹 엮어져 있죠. 금일추처럼.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권역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광역자찬체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이 각각의 팔도 안에는 조그마한 기초자찬체 시군이 있죠. 그런 도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초자찬체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연계해서 발전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도안에 따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점 목적을 달성하고 그 권역의 장기 발전 방향의 미래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나가게 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된 후에 그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정책계획서예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은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상호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왕시 이걸 둘 이상의 시도라는데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끼리 국토부 장관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급할 때는 국장 이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호대 여기가 충청남도다. 충청남도 안에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호 있다. 이렇게 도호 안에 있다가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호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호사만. 딱 두 명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거 알아주시고. 그런데 시험에 나왔네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 내 했다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죠? 주로. 또 이인천광역시장 자기 지역에서 부산광역시도 자기 지역 안 했다만 하겠죠. 자기 권역을 벗어나서는 못하니까 함부로. 그래 이런 광역시장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팔도 도사하고 도사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자가 아니면 절대 지정 못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리죠?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왜?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틀리죠. 자, 이 법공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얼룽뚱땅, 대충대충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법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이런 식으로 법이 운영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딱 구체적인 사실을 접목시켜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야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용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뭘 알도록 하셔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 자기가 자신 있게 무슨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낫지. 알전문서 때 대충대충하면 그건 사기꾼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법공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도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시장할 때는 두 면만 지나실 수 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대한민국 국토대에 열몇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장소의 지점 목적을 달성하여서 광역도식을 수립하게 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광역도식은 수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들이 되겠네요. 그래, 이 광역도식의 뜻을 정확하게 알자 이거죠. 광역도식이 뭡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 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걸 세자로 표현하면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도식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거 나왔네요. 틀리는 거예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는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상 바로 미리 그 지정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의 시장, 시장, 군사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특별시장, 아까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 있죠. 이런 시도사, 시장, 군사 있죠. 이네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봐요.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장에 있다, 광역계획권이다 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바로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요. 도의사 지정할 때는 도처에 있는 지방도시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요. 도의사는 지정이 되었던 그 지역에 포함된 시장, 시장, 군사한테 통보를 해줄 것이고, 국토교통부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통보하다던 그네들이 바로 통보를 받고 나서 이 권역의 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광역도시객을 수립하게 돼요. 광역도시객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장소는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때로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를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도 있고 시도사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는 시장, 군수인 애들이 공동 수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도의사, 시장군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구청장은 나오지 않아요. 주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인 애들이 수립권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을 바로 우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접할 수 있죠. 7페이지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사하고, 광역도시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만 광역도시의 수립한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수립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선행된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의 수립한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지정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의견을 청취해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은 약적으로 국장이라 써놨죠. 국토교통부장은 중앙인만 써놨는데 중앙도시내, 시민을 꼭 거치고, 도사가 지정할 때는 도처에 있는 지방도시내, 시민을 꼭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알려준다. 통보한다고 그랬죠. 지치없이. 그래, 아까 국토교통부장에서 지정했다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사, 이네들 약적으로 시도사한테 시도사에 통보를 해줘요. 도사가 지정했다면 아까 아산시장, 천안시장, 홍성군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실패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써, 한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말입니다. 수립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여기 아까 광역계획군을 도사가 국토교통부장에서 지정해서 통보를 해줬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사와 만나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때 만약 수립을 했다면 지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객이 법적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사가 지정했던 장소에서는 시장, 군수인 애들이 수립을 해서 바로 도사한테 승인청에서 승인 받아야 그 객이 법적계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안자가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님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때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광역도시에 있다는 이 광역계획군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요. 광역계획군의 환경보전, 녹지관리체계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광역스럽게 설치하는 내용, 경광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들어가서 인구와 몇 명 분포되어 살고 있는가? 사회 경제문화 현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주택상황, 토지용상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해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조사 측량을 합니다. 이걸 약자로 기초조사라 해요. 기초서를 반드시 실시하고요. 기초조사가 끝났다 하면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의 관계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고흥청을 개최하게 됩니다. 고흥청을 개최해서 나갈 때는 미리 고흥청의 개최 목적 일시 장소를 일관심을 했다. 그 14제는 미리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흥청에 개최가 됐지 않아요? 고흥청에 개최되면 주원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실시합니다. 이때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꼭 해주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바로 고흥청에 개최했지만 걸러도 돼요. 반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면 반영해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는 장소가 이렇게 아까 서울특별시 인청하실 경기도 지금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흥청에를 한간대 장소 정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개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흥청에 개최가 있게 될 때에 주제는 누가 하느냐 수립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주제를 합니다. 이제 고흥청에 끝났다. 고흥청에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고흥청에 끝났다 그러면 이 시, 도, 의회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도, 경기도가 지금 그 광역계획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 군의 시장소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안시, 아까 아산시, 홍성군의 광역계획권이 됐다면 그 시, 군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렇게 시, 도, 시, 군, 의회 시장소 의견을 청취해요. 이런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보내면 그네들 30분 의견을 주시합니다. 이런 절차가 걸쳐서 시도사가 공동 수립했다 이렇게 아까 서울특별시장, 인천왕시, 경기도사 이네들 약도 시도사라고 그랬죠. 시도사가 수립을 했다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줘서 통보했다면 그낙도 3년에 수립해서 승인청을 해야 돼요. 만약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나와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요. 만약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승인청에서 들어가는데 3년에 승인청이에요. 승인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그 정책계획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 국방정책 보면 이 국토교통부장은 혼자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국방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이런 관계중앙행정교관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그 계획을 확장하기 위해 미리 관계중앙행정교관관과 협의도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네들 30분 의견 제시해요.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심의에 붙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해야 돼요. 중앙도시는 심의에 붙이고요. 심의에 끝났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합니다. 승인해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승인시청했던 시도사에게 송부를 해줘요. 보내준다 이거죠. 보내주면 시도사 받아가지고 시도사 받아서 시도에서 발휘하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휘하는 시정 소식지가 있어요. 이걸 공보라 합니다. 공보. 인천광역시에서 발휘하는 시정을 알리는 그런 공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휘하는 경기도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보라 그래요. 공보에다가 게재해요. 그래서 불특정 타순이 다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이걸 공고라 그래요. 공고할 때는 그 정책계획서가 수백 페이지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다 까발려서 공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싶으면 열람을 하세요. 열람 기간 30 이상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 있으니까 이 계획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비치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려면 보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관심 있는 일반인들 그거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열람이라고 합니다. 열람. 열람. 이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는 거예요. 열람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그 계획서를 볼 수 있느냐. 눈을 가져가야 돼요. 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가서 보는 걸 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 열람을 날마다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 들지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 벌써 30 이상 열람은 끝이다. 이렇게 30 이상. 그래 이렇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킬 때에 누가 시키느냐. 시도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고 열람 시킨다. 맞아 틀려요.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공고하고 열람 시키느냐. 밑에 시도사한테 손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공고했다가 공고하고 일반인이 와서 보여달라. 그러면 열람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번 30일의 시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지 않아요.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람은 30상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3년의 수의시행이 안 들어왔다 이 경우. 그러면 바로 국토교통부장에 직접 나와서 이 계획을 실패해요. 실패해 나갈 때도 절차는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확정해서 그걸 다시 시도사한테 손부해주면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열람 시켜서 마무리칩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가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든가 국토교통부장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장을 같이 공도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지었던 권익인 만큼 이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지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가 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권역을 지정해서 통보해 줬던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종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종신청할 때는 단독으로 조종신청할 수 있고요. 공동으로 조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독으로 조종신청을 하면 일정 기한을 지어놓고 다시 가서 협의 좀 하세요라고 권고할 수가 있어요. 타일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권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조종을 해서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조종 결과가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여기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사가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이 시장군수 쌤이 만나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수립하고 협의해서 수립했다면 승인시장에서 승인받는데 승인을 신청하면 도의사가 도사나에 있는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 심의가 줘서 승인을 송보해 줘요. 승인받았던 시장군수가 공부했다 게재해서 공고하고 30상 우리 일반인 열람으로 가면 열람시켜서 그것을 봅니다. 이때도 지정권자가 직접 공고 열람시킨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시장군수한테 승부해서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공부했다 게재해서 공고하고 일반인 열람으로 가면 30상 열람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역시 이네들도 협의해서 수립을 하면 좋은데 협의하여 이루지 않으면 조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 공동으로 도의사님한테 조종 신청을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시장군수 이네들이 있잖아요. 도의사님한테 야 이걸 맡겨버리자 이 세 명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한테 수립을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했다면 이 도의사는 국토교통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해서 시장 또는 군사한테 송보해주면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칩니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과한의 도시계. 그 다음에 이 도시군계획이란 것. 이 도시군계획은요. 바로 수립되는 공간이 개별 도시에요. 개별 도시. 개별 군이에요. 이때 도시라고 하면은 이 도시계획 군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이라는데 이때 도시하면 이 지역에서 수립되면 도시계획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이 계획을 만들면 명칭을 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팔도 내의 군이 있죠. 팔도 내의 군. 이 군에서 수립하면 그 계획의 명칭을 군계획이라 합니다. 군계. 이때 군은 팔도 되어있는 군이지 바로 광역시 되어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광역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군은 광역시 안에 군은 취해된다. 이때 군은 팔도 되어있는 군이다. 이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아직도 그 지역의 주된 특성을 들여다보면 농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이에요. 농촌, 어촌, 산촌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그 지역은 행정구역의 명칭을 군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특별시 하면 서울을 말한다. 광역시 하면 여섯 개가 있다. 이것 이해두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광역시 다시 한번 광역시 하면 어디어디를 의미하는가?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육대광이시다. 특별 자체는 어디입니까? 세종이시다. 특별 자체는 어디입니까? 제주도다. 시는 어디다? 팔도 되어있는 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기를 한다. 그리고 팔도 되어있는 군에서 만나면 군계획을 한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를 하죠. 자, 이 도시하고 계획. 이걸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계획도시가 되죠? 군계획을 이렇게 엎어쳐서 표현하면 계획군이 되죠. 그래서 한자라고 해서 이렇게 엎어쳐서 표현해도 순서로 표현해도 같은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계획도시나. 군계획이나 계획군이나 이렇게 갔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도시를 만들자. 지금 세종특별자시를 계획도시로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도시를 만든다 그 말은 도시에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자 이거죠. 무객도시가 되면 안 되니까 계획도시. 이 계획이라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다. 세종특별자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만들어지면 한 번 뜯어고쳐서 이 건물 싹 밀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계속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날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 한 번 뚫어놨는데 그걸 엎어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도시가 만들어지면 영원히 우리 후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 도시를 만들 때는 어떠해야 됩니까?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계획에 맞게 그 도시가 건설되도록 해야 우리가 이 도시를 운영할 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 도시민들이 쾌적한 도시공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도시 만들 때는 계획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계획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계획을 짜가지고 만드는 것을 계획도시라고 해요. 먼저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만들어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도시기본계획 그래요. 그러면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현재상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도로 집어넣고 청사 집어넣고 여기는 아파트 한 집 만들고 여기는 또 녹지구만 만들고 이렇게 딱딱 판을 짜서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때 만드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계획을 짜가지고 만들면 계획도시가 만드시는 겁니다. 그 도시단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서인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땅에다 결정해서 그 도시의 토지공간을 관리하는데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은 그 도시단의 현재상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그 도시단의 미래생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스케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하면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 있는가?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억할 때. 그래. 기본하고 관리. 그런데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립니다.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였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기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도시군계획 할 때 도시는 그 여섯 가지 행정구역 중 다섯 가지가 내포에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서 만드는 계획은 명칭을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했죠. 군에서 만나면 군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성화식에서 도시군계획. 그래, 이 군도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계획군을 만든다 그 말은 그 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고 기본계획에 맞게 이제 현재상을 관리해 나가는 군관리계획을 만들죠. 그래서 기본과 관리, 이 두 가지가 바로 군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래, 이제 도시군계획의 뜻을 들여다보면 도시군계 할 때 도시는 다섯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 그리고 점찍고 또는 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악구역 내 있는 군은 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하나의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지. 부산광역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중 기정만 빼버리고 나머지 구 가지고 말이죠. 부산광역시 도시를 계획도시 만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계획도시 만든다. 그러면 기정은 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죠. 이인천광역시도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그럴 때에 이인천광역시 소속인 강화군, 옹진 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계획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이 서울특별시의 것은 서울특별시의 통째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6대 광역시도 각각 개별 광역시별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도 하나의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계획도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계기라고 해요, 도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편유로 두 개의 도시를 두고 있다고. 뭐가 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래, 서귀포시, 제주시. 시밖에 없죠. 거기는 군이란 행정은 없어졌어요. 군이란 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 거기서 어떤 계획을 만든다 하면 그때 군계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도시계기라는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팔도되어 있는 이 시들, 여기서 만든 것도 도시계라고 해요.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기라고 하고 그리고 군에서 만들면 군계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체도시 또는 군후관화계획에 대한 건강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가획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